. 니산 리프 1굿 디자인 어워드 베스트 15 선정. 한국니산은 세계 청량산형 전기차 리프가 일본 굿 디자인 어워드 2010 베스트 15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분은 세련된 유동성을 컨셉트로 최적의 공기역학적 디자인 설계를 실현한 바디와 컴팩트한 신형 리튬이온 배터리를 자체 바닥에 배치한 혁신적인 설계가 특징이다. 전면 스타일은 날렵한 수직의 V형으로 충전 포트를 숨기고 대형 LED 헤드 램프를 배치해 니산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구현했다. 인테리어는 운전자를 24시간 서포트하는 EV전용의 첨단 IT 시스템과 PC 마우스와 같이 가벼운 조작감을 자랑하는 전동 셀렉터 등 혁신 기술을 대거 채용해 미래적인 디자인을 표현했다. 특히 이번 수상은 차량 그 자체의 디자인에 머물지 않고 지속 가능한 채로 에미션 사회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 포괄적인 대처가 높게 평가됐다. 니산은 최근 전기차와 함께하는 생활을 디자인한다는 모터 아래 정부, 지방자치체, 전력회사 등과의 파트너십 체결, 리튬이온 밧데리의 생산, 배터리의 2차 이용, 폐차 차제 재활용, 내지 극속 충전기 생산, 판매, 충전 인프라 정비, 타사와의 충전 방식의 표준화 추진 등 다각적 접근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3,136건의 작품이 응호해 이 중 1,110건이 굿 디자인상을 수상했으며, 니산은 리플을 비롯해 주크, 마치, 헤일그란드 등 총 4개의 모델이 2019 디자인으로 선정돼 승용차 메이커 중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